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국행 컴퍼니를 둘러싼 형제의 난은 연일 심화되면서 창업주 조명예 회장이 조현범 회장의 백기사로 등장해 형제 간의 다툼을 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버튼만 누르면 스노우체인이 장착되는 일체형 타이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작동법이 간단한데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운행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층간 소음을 제대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공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한국행 컴퍼니를 둘러싼 형제의 난은 연일 심화되면서 운행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행 컴퍼니를 둘러싼 형제의 난은 연일 심화되면서 운행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행 컴퍼니를 둘러싼 형제의 난은 연일 심화되면서 운행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행 컴퍼니를 둘러싼 형제의 난은 연일 심화되면서 운행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행 컴퍼니를 둘러싼 형제의 난은 연일 심화되면서 운행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행 컴퍼니를 둘러싼 형제의 난은 연일 심화되면서 운행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행 컴퍼니를 둘러싼 형제의 난은 연일 심화되면서 운행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행 컴퍼니를 둘러싼 형제의 난은 연일 심화되면서 운행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조직 개편에서 DX 부문의 비즈니스 개발 그룹을 신설했습니다. 신사업 발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백종수 부사장이 비즈니스 개발 그룹장을 맡아 신사업 테스크포스장과 겸임합니다. DX 부문은 모바일 경험 사업부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생활가전 사업부 등 3개 사업부로 나뉘어 있는데, 3개 사업부에도 같은 명칭의 사업 개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 개발 그룹은 세트 부문의 신사업을 발굴하는 총괄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연말 인사에서 대표이사직 속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미래사업기획단은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장을 맡았고, 정성택 부사장과 이원용 상무도 합류했습니다. 미래사업기획단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조직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삼성전자가 경기침체장기화로 폴더블폰 등 일부 프리미엄 제품을 제외하고, 세트 사업 전반인 실적 부진을 겪은 만큼, 수요 둔화 등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3조 8천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3분기에도 7조 원을 사용하며, 올해 R&D 투자액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엔 컴퍼니를 둘러싼 형제의 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향려 명예회장 등판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과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한국엔 컴퍼니 공개 매수과 인상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엔 컴퍼니에 대한 투자 규모는 5천6백억 원이 상한 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현재 MBK는 한국엔 컴퍼니의 장남 조현식 고문과 손잡고, 한국엔 컴퍼니 집은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현범 회장을 제치고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BK와 조고문 측이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2만 원, 최소 20.35%에서 최대 27.32%의 지분을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엔 컴퍼니의 주가는 오늘장 마감 기준 2만 2,550원입니다. 이미 공개 매수 가격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국엔 컴퍼니의 주가는 공개 매수가 시작된 지난 후에 상한가 진입을 시작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원활한 공개 매수를 위해서는 가격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MBK 측이 공개 매수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비친 겁니다. 이 가운데 조향래 명예회장의 등판 가능성도 나옵니다. 창업주인 조명예 회장이 조현범 회장의 백기사로 등장해 형제 간의 다툼을 지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5천억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조명예 회장이 회사가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앞서 한국엔 컴퍼니를 둘러싼 형제난과 관련해 공개 매수 레포트 보셨는데요. 한국 타이어 경영권 분쟁은 더 나아가 다른 방향으로도 치달을 수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여러 상황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 타이어 그룹을 둘러싼 2차 경영권 다툼이 한창인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한국 타이어를 둘러싼 형제난이 재점화됐습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경영권 분쟁이 다시 시작된 건데요. 이 때문에 피보다 진한 경영권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옵니다. 현재 장남인 조문식 고문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한국 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엔컴퍼니의 집은 공개 매수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남인 현재 회장 조현범 회장의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구상인데요. 관건은 공개 매수 가격입니다. MBK 파트너스 측에서 지금 제시한 가격 주당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국엔컴퍼니의 주가는 이미 공개 매수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한 주당 2만 2,550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주가가 이미 공개 매수가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할 유인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MBK 측이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앞서 레포트에서 보셨다시피 MBK 파트너스 측에서는 공개 매수의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개 매수 가격을 높이게 되면 운용사인 사모펀드의 펀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금 조현범 회장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우위를 점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조 회장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분율도 이미 충분하다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조현범 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율이 42% 정도가 되는데 우호 지분을 7에서 8% 정도만 더 가져온다면 경영권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조양래 명예회장 등판에 대한 전망도 좀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네,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지면 늘 나오는 게 바로 이 백기사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백기사가 등판하느냐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지금 자치 조현범 회장이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이 백기사로 등판할 것이다 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조 명예회장이 지금 등판하기에는 명분이나 조건들이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미 3년 전에 차남인 조현범 회장을 차기 후계자로 점찍고 이미 승계 작업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지금 조 명예회장이 갖고 있는 자금력도 상당합니다. 5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이 부분은 MBK 파트너스 측에서 우리가 공개 매수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상한 금액과 또 유사한 부분이거든요. 이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 명예회장과 지금 이뤄지고 있는 성년 후견 심판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조금 갈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형제의 난의 시작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에 조 명예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앤컴퍼니의 지분 23% 전량을 블록딜 방식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지분 5%도 증여로 조현범 회장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녀였던 조의경 이사장이 반기를 들고 나섭니다. 조 명예회장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하게 된 건데요. 이 소를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블록딜은 무효가 되고요.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은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 이 1심에서는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이사장이 항고를 다시 제기를 하면서 지금 2심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내년 1월 정도에 이와 관련한 신문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앤컴퍼니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 매수라거나 어쨌든 양측에서 지분 싸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분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의 주가 현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개 매수하는 가격이 주당 2만 원인데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한국앤컴퍼니의 주가가 2만 2,550원입니다. 공개 매수 가격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공개 매수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공개 매수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기 전에 한국앤컴퍼니의 주가가 만 원 중반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2만 원이 넘어선 상황에서 2만 원대에서 진입했던 분들이라면 위험 노출이 조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수급 동향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일에 공개 매수가 시작이 됐는데 이 이후에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이 넘게 한국앤컴퍼니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동반 매도세를 나타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순한 기대감에 주가를 사들였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금 한국거래소는 한국앤컴퍼니를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되면 3일 동안은 30분 단위에서의 단일가 매매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평소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초단위로 매수와 매도를 선택을 하게 되고 체결이 됩니다.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30분 단위 내에서 내가 매수하겠다, 매도하겠다, 이걸 30분 단위에서 합쳐서 합리적인 결정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변동폭을 좀 낮추기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한국앤컴퍼니가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진 이후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많이 오르자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결정을 좀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CJ 더마켓 이용자는 밤 11시 이전에 제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받아볼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오늘 공식물 CJ 더마켓의 내일 도착 서비스인 내일 꼭 오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CJ 더마켓 내일 꼭 오늘은 밤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서비스입니다. 그간 햇반, 비비고 국물 요리 등 박스 단위의 일부 상온 제품에 한해 내일 도착 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전 제품으로 적용할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CJ제일제당은 동탄 온라인 센터와 실시간으로 재고 상황을 연동해 고객이 주문한 날 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CJ 더마켓에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 1월 말에는 CJ제일제당 네이버 공식 브랜드 스토어 등 다른 플랫폼으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겨울철 폭설을 경험하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도로 결빙이 잦아지면서 자동차 스노우체인은 이제 겨울 낙이 필수품이 됐지만, 장착부터 관리까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복잡한 과정을 생략한 버튼만 누르면 스노우체인이 장착되는 일체형 타이어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자동차에 내장된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누르면 수납돼 있는 체인 스트랩이 돌출됩니다. 현대 기아차가 오늘 공개한 스노우체인 일체형 타이어 기술입니다. 따로 타이어에 장착해야 하는 기존의 스노우체인 방식과 달리 버튼 하나로 스노우체인을 장착할 수 있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버튼 하나만으로 겨울철 빙판길에서 운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스노우체인 일체형 타이어 기술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형상기역 합금의 성질을 활용했습니다. 형상기역 합금으로 이루어진 모듈이 평상시에는 휠과 타이어 내부에 수납돼 있다가 전기적 신호를 받으면 타이어 바깥으로 돌출되는 겁니다. 휠 안쪽의 형상기역 합금이 일반 주행 시 용수철의 힘에 눌려 알파벳 L 모양을 하고 있다가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전류가 가해지면서 형상기역 합금이 원래 모양인 알파벳 J 모양이 되면서 모듈을 타이어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휠과 타이어에 피자를 조각는 모양과 같이 일정 간격으로 홈을 만들고 그 안에 형상기역 합금으로 제작된 모듈을 하나씩 넣은 구조로 제작됐습니다. 기존에는 스노우체인을 따로 장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스노우체인 일체형 타이어는 버튼 하나로 체인 스트랩이 분출돼 운전자 편의와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스노우체인 일체형 타이어를 장착하면 타이어 마모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가 심해지면 타이어 표면이 일반 주행 모드 모듈 높이까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관련 특허를 한국과 미국에 각각 출원했으며 기술 고도화와 내구성 테스트 및 관련 법규 검토 등을 거쳐 양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삼성화재가 오늘 월 3,300원대의 초저가 운전자 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에서 판매되는 이 상품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자동차 사고 관련 비용 손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장애도 월 3,300원에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스쿨존 등 교통법규가 강화된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올해 누적 가입자 수는 5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선임비 보장을 강화하고 월 납입액이 크게 줄인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KB 손해보험이 SK텔레콤 팀앱과 손잡고 5천 원대 운전자 보험을 내놨고, 캐럿 손해보험은 4,870원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이외에 중소손해보험사들은 1만 원에서 2만 원의 운전자 보험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기관이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지킴이 시상식에 기관 8곳과 개인 7명이 정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오늘 서울은항연합회에서 시상식을 열고,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구제, 금융소비자 보호 우수 사례에 대해 시상을 했습니다. 금융위원장 표창에는 금융보안원과 NH농협은행, 김태영 은행연합회 과장, 장성훈 신한카드 차장에게 수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표창은 신한은행, 웰컴 저축은행, 현대차증권, 박지성 금융결제원 과장, 김미정 산포농협 협동조합 과장이 받았습니다. 수상공인 보이스피싱 예방과 중기벤처부 장관 표창은 부산은행과 우리은행, 황신혜 중소기업은행 과장, 김만수 BC카드 대리에게 수여됐습니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 수사협조 부문의 경찰청장 감사장은 토스증권과 김재욱 동소문 새마을금고 부장이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헌신한 기관과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범정부 기관이 총력 대응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섭니다.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 조치는 기존에 있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게 큰 뼈댑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에 있던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게 뼈댑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안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도 기준 미달 시 보안 시공 원칙은 있었지만, 이 원칙이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보니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예 이런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을 측정하는 검사 세대 수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 시공 대신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과 입주 예정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음매트 등의 바닥 방음보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LH의 공공주택은 오는 2025년부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고성능 완충제를 사용하도록 해 층간소음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사기간 연장, 건설비 증가 등의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전세값은 물론 월세값까지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월세 100만 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100만 원 시대.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값이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값이 10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90만 원보다 12만 원 올랐고, 작년 98만 원보단 4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월세값 상승은 올해 전세값이 오른 데다 고금리 여파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함께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2021년 평균 4.1%에서 지난해 4.3%로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평균 4.7%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어파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져 고액 전세 임차인들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금액별로는 100만 원 초과 고액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100만 원 이하 월세 비중은 2021년 71.7%에서 지난해 69.3%, 올해 들어 11월까지 66%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2021년 28.3%였던 100만 원 초과 비중은 지난해 31.7%에서 올해 34%로 증가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 월세는 줄고, 100만 원 초과 월세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계약된 월세 임차인의 3분의 1이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한 셈으로 최근 3년간 500만 원 초과 초고가 월세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해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비중은 2021년 27.6%에서 지난해 30.8%, 올해는 33%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구별로는 용산구의 월세 평균이 208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인원 한남과 한남더일 등에서 고액의 월세 계약이 많은 영향입니다. 서초구 176만 원, 성동구 172만 원, 강남구 156만 원 등 순으로 높았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역전세난이 진정기미를 보이고 내년 서울 등지의 입주 물량 감소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월세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며, 금리 하락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져도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 월세 부담도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하면서 결혼 1년에서 5년 차 신혼부부가 100만 쌍 문턱까지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은 46%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무 위기에 놓인 한국전력이 내년 회사체를 새롭게 발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6개 발전자회사에 중간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전이 중간 배당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는 오늘 최상무 경제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채택 안건에 대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권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후원회 설립과 정치자금을 모일 수 있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참여할 수 있어 선거운동 열기는 뜨거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